호비 둘 호비 호비 남준 셋 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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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기 넷 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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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진 넷 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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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 셋 형 형 윤기 셋이 불안해 윤기 셋이 불안해 불안해 아니 렉커가 있어 이제 렉까지 인정해 드릴게 어쨌든 귀가 자 이거 제약친 분들이 판단해 주세요 유기 선언 윤기 선언 윤기 윤기 석진 셋 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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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둘 지민 지민 남준 셋 남준 남준 지민 둘 지민 지민 윤기 넷 윤기 윤기 지민 셋 지민 지민 아우, 보석.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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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두번째 눌렀어요. 지민 셋인데, 세번째. 첫번째 부터 두개 들어볼게요. 어? 그런게 없는데? 카메라 포착해? 지민, 지민, 지민. 지민셋부터 다시 시작하자요. 아니 근데, competition. 포석이 아까 세개라는데 포석! 포석! 했어요. 봤어요 제가. 저 봤습니다 진짜 고성이가 타락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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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나왔어 아 이게 아프지 않나 토끼 게임 시작 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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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셋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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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윤키 넷 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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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셋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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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장국 넷 장국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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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한다 지민 넷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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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진 넷 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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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해 태형 둘 둘 둘 워리워리 워리워리 나 이거 이거 진짜 봤다 올라오긴 했잖아 박자고 박자고 신입이 결정하자고 하자고 감독님 가스팅 아니에요? 가스팅 아니에요? 아니 레이빙이 있고 가스팅 아니에요? 가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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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형 넷 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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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성 넷 호성 넷 호성이 없어 호성이 없어 쌩 오늘 다 사겠다 탈락한 날 이거 벗긴 하자 아 네 알았어 나 진짜 야 꺼려진 사람한테 하나 들으면 얼마나 많아 그게 잘못이야 자 이제 태형이 모자 벗치고 헷갈리니까 오케이 벗고 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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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게임 그라운드 톡키 게임 확인 홀 홀 정국 넷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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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준 하나 남준 지민 둘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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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윤기 셋 윤기 윤기 그냥 각종의 팀에 한 명만 남았대요 지금 과연 著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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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지민 남준 남준 정국이 잘한다! 저거 잘한다! 정국이 왜 이렇게 잘해? 진짜 여기.. 남자가 이길 수 있다~! 이건 설렴다! 아니, 이거 설아한다! 근데, 여러분! 제가 1번 해봤을 때 켠데요 이걸 떼고 해봐요 정국은 드리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지 German 너만 봐야돼 나 이런거 질러 아냐아냐 각자 알아서 하세요 제망의 결승전이죠 아이엠그라운드토끼 게임하기 1,2,3 1,2,3 1,2,3 1,2,3 이야 와 진짜 잘한다 애플이네 어떻게 맞춰 우리의 승리 승리 오케이 김석진 팀의 승리 솔직히 정기랑 둘이 있어 벌칙 이겼으면 들어가니까 형이 제일 먼저 벌칙하지 말자 그랬어요 아 그래? 형이 이기고 있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다음 벌칙으로 밀어놓자 이 정도면 괜찮잖아